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재련소가 오는 8일 아연로에 불을 끄고 열흘간의 조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는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5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석포재련소는 오는 7일 밤 11시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소등식을 갖고 조업정지 첫날 아침인 8일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임직원과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선진도약 선서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련소 측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향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환경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